자 오늘은 정포마을 농약 치는 날입니다. 여기 정포리 같은 경우에는 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지역이라 이때 농약을 1차 살포를 한답니다. 조금만 있으면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농약을 하면 살포를 하는데 오늘은 드론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마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. 완전히 그 수동으로 좀 날리고 있네요. 잘 날리네요. 보니까 잘 날리네요. 잘 날리네요. 잘 날리네요. 잘 날리네요. 계속 날리네요. 또한 이게 불과 한 1m정도, 벼 한 1m정도 위에서 이렇게 뿌려 나가니까 아마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.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농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. 그 작년에 경기도 이천에 농량을 한 번 상관을 했었는데 조그맣은 이제 촬영용 드론 날리는 것과는 사뭇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무게감이 느껴져요. 손끝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